하이코인으로 아이폰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세한 이유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코인만큼 굉장히 혜택이 좋은 이벤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착순 10분께만 아무런 조건 없이 7만개의 이케시코인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7만개의 이케시코인을 무료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고 문자가 워낙 많이 와서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나서 파이코인으로 아이폰 구매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또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자 이 트위터 보면서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핸드폰 매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목 보시면 오직 파이코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매장에서 삼성 S24를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였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애플스토어처럼 아이폰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이폰 하나의 가격은 1031파이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런 수많은 박스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인기 또한 많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손님이 아이폰을 구매한 영상 보면서 내용이 맞는지 사실 여부도 체크해 볼 건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파이가 넘는 금액을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매장은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는데요 직접 매장을 가실 뿐만 아니라 택배도 보내준다 하니 굉장히 유용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파이코인으로 돈 벌기 언급해 드리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아직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파이코인 최고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들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상장해고 임박한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채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이코인 채굴하셔서 인생 역전의 찬스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이코인 채굴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선착순 10분께만 UPTA로 상장이 되어있는 이 캐시코인을 최대 7만개까지 무료 전송해 드리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문자 한 통 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